선물도 선물 나름인데 선물 나름이에요? 예를 들어서 제가 갑각류를 좋아한다고 하면 갑자기 남자친구가 자기가 킹크랩 세일하길래 자기 먹으라고 사왔어 이러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잠깐 나와봐 줄 거 있어 그래서 나왔는데 킹크랩을 줘 바로 게딱지 밥비용 너무 좋은데? 왜요? 아니 너무 좋잖아 일단은 이 잠깐 나와봐 이거 너무 싫어요 왜요?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편한 사이라고 해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너무 내추럴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싶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이 킹크랩 좋은 건 고마워요 이게 진짜 악의는 없는데 나 오늘 너네 집에서 놀다 갈게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방을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나는 알콩달콩 연애를 하고 싶은데 얘는 나랑 가족이 되고 싶은 건가 싶은 이벤트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킹크랩 오버하고 개맛살로 하겠습니다 개맛살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